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4년 3월 학평 B형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깐요. 집합 AN에 관한 설명이 나와있어요. X바 X는 N의 배수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N이 2면 2의 배수들, 3이면 3의 배수들이 오는 게 되겠죠. 자, AN 교집합 A의 2가 A의 2N이고요. 90이 A2-AN의 원소가 되어야 된대요. A2 차집합 AN의 원소가 되어야 된대요. 그때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으라고 돼있네요. 그럼 이 문제는요. 첫 번째로 하는 게 그냥 수식적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천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나왔죠. AN 교집합 A의 2가 A의 2N이라는 게 나왔어. AN 교집합 A의 2가 A의 2N이 되어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얘의 뜻이 뭡니까? N의 배수들이라는 뜻이고요. E의 배수들이라는 뜻이라고. N의 배수랑 E의 배수 겹치는 걸 찾았더니 걔가 뭐가 된대? A의 2N, 한마디로 E, N의 배수들이 되어야 된대. 배수들이 겹쳐!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배수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한 번에 보이는 부분들은 뭐냐면 N과 E의 공배수를 구했더니 그 공배수는 2N의 배수들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공배수들은 2N을 계속 배수시키면 되는 거래 기준이 되는 거죠. 공배수는요. 어떤 애들의 배수입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2N의 배수로 나왔다라는 건 아, N과 E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더니 그 최소 공배수가 2N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더 들어가야 돼. 최소 공배수가 2N이 나와야 됐대. 선생님, 뭐가 문제예요? N과 E니까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2N이죠.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죠. 잘 봐요, 여러분들. 12랑 24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24예요. 12 곱하기 24 아니잖아. 그치? 그럼 6이랑 30 최소 공배수. 30이에요. 최소 공배수 아니죠. 이해됐어요? 뭐 2랑 됐어. 알아서 하세요. 그치? 최소 공배수는 무조건 2개의 곱이 아니야. 2개의 곱이 나와 최소 공배수가 됐다라는 건 N과 E가 서로 소인관계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N과 E가 서로 소였던 거라고요. 서로 소. 생각해봐요. 2랑 3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6이죠. 3과 7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21이죠. 두 개 뭐예요? 곱합니다. 언제만? 서로 소인관계일 때만. 이해되셨죠? 아, N과 E는 뭐라고요? 서로 소인관계다. 라는 것까지 연결 지으셨어야 되고 한 번만 더 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될 형태는 뭐냐면 N과 E가 서로 소예요. 근데 사실은 N이랑 E를 보는 게 아니라 N의 배수랑 E의 배수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 우린 E의 배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E의 배수들은 짝수라고 부르죠. 그럼 짝수랑 서로 소가 되려면 N은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아, N은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홀수가 나와야 된다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녀석이 되겠네요. 자, 우리 하나 해석했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도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는 뭐였냐면 A, E 차지파 A, N을 때려줬대요. E의 배수랑 N의 배수 겹치는 걸 빼줬다고 E의 배수랑 N의 배수 중에서 E의 배수 기준으로 겹치는 걸 빼줬더니 뭐 많은 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누가 살아남았어야 돼요? 90이 살아남았대요. 그렇지, 뭐 끝나지 않겠죠? 90이 있어야 된대. 무슨 소리냐? 얘네 두 개 겹치는 걸 뺐더니 90이 살아남았어. 다시 한 번 겹치는 애에 90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A, N은 90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90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A, N이 90을 원소로 안 갖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N의 배수 중에서 90이 나오면 안 돼. 한마디로 곱해서 90이 나오는 애들. 어떠한 두 수를 곱해서 90이 나오는 거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약수라고 부르죠. N은 90에 약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를 해석했고요. 두 가지를 갖고 왔어야 돼요. 첫 번째, N은요. 홀수라는 걸 갖고 왔어야 되고요. 두 번째, N은요. 90의 약수가 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금 주어진 힌트가요. 이거 두 개를 돌려서 나타낸 겁니다. 조금 어렵죠, 해석하기가.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일단 N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잖아요. 90 이하의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45개가 되겠죠. 얘 뭐의 개수? 홀수의 개수야. 그럼 거기 홀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잖아. 90의 약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 빼줘야 되겠지. 뭐의 약수를요? 90의 약수를요. 근데 이미 잘 봐. 이미 우리는 홀수 기준 잡고 푸는 거잖아. 90의 약수에는 짝수가 들어가 있어요. 홀수만 애들 있는 중에 짝수의 개수를 빼면 안 되잖아요. 90의 약수 중에서 누구만 빼줘야 돼요? 홀수인 애들만 빼주셔야 되겠죠. 홀수의 개수를요. 이미 우리 홀수 기준 잡고 푸는 거니까. 자, 그럼 90의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90을 소인수분에 때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죠. 얘를 가지고 짜집기 하면 약수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홀수가 되려면 2는 선택을 받으면 돼? 안 돼. 2는 선택을 받으면 안 되겠죠. 약수 중에서. 그럼 우린 여기 3 제곱 곱하기 5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약수는요. 3, 2승이죠? 그러면 1 더한 3이 될 거고요. 얘, 1승이죠? 1 더한 얼마? 2가 되겠네요. 6개. 따라서 90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6개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45에서 6을 뭐하면 끝나는 거예요? 빼면 끝나겠네요. 정답은 얼마? 39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N은 홀수라는 것과 N은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얘를 해석을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홀수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얘, 90의 약수를 다 빼는 게 아니라 90의 약수 중에서 홀수만 제외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답은 얼마예요? 39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